음악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소공인협회 한부영 대외협력단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서울소공인협회 한부영 대외협력단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민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레동에서 비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대외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한부영입니다. 네 단장님 이 협회에서 대외협력단장의 역할 어떤 건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 4년간 협회의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 사무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화하고 그 조직화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대외협력단장호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물레동 소공인한테 일감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역할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 대외협력단장이 추진한 사업 성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러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 중에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레동은 대부분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거리가 너무 좁아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2018년 민간협시사업으로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 사업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우리 소공인이 여러 차례 모여서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내용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접박성과 시야 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설치하는 데까지는 약 8개월이 걸쳐서 완료를 하게 되었고요. 올 초에 실제로 우리 협회 회원사가 가공 가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압하는 성과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이는 소화기 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단장님의 주도로 좀 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제주도의 3다수 물을 생산하는 공사와 저희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금 국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협의업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있는 3다수는 기계가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이기 때문에 부품도 독일에서 공수를 해서 쓰던 부품을 저희 서울소공인협회와 국산화를 같이 협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국산화를 하게 됨으로써 납기 단축 또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저희 협회로서는 우리 소공인들의 일감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다수의 국산화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이나 공사나 대기업 또 중소기업하고의 우리 협회만의 숙련된 기술력으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일감을 최대한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중인 사업들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단장님께서도 소공인이시잖아요. 소공인으로서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레동에는 40, 50년 된 경력을 가진 숙련된 장인들이 정말 많이 보유가 되고 있는데 보유되어 있는데 정말 엄청난 무형의 재산이 그냥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예술인들의 어떤 유입을 위해서 우리 장인들이 위기 의식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숙련된 장인들의 어떤 기술력이 서울시나 또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체계적인 어떤 보호가 되어야 정말 이 오래된 어떤 숙련된 기술력을 정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겨울이 특히나 춥다고 합니다. 또 경기 불황으로 더 추위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준비를 해서 올 겨울은 모두가 따뜻한 한 겨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공인협회 한부영 대회협력단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소공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